자, 주십 되죠? 현기시입니다. 군비! 평화! 온실가스! 화산연료! 미련! 공공지생에너지! 예, 주십니다. 차별! 공공돌봄! 노동시간! 올리려다가 빠르게 잘 내리셨습니다. 공공의료! 미련! 철도민영아! 미련! 공공교통! 물리아! 미련아! 미련아! 신혜주권! 미련아! 공공식축산! 미련! 미련입니다. 공작식으로 많은 공배들이 착취받고 있고 생태기도 많이 파괴되고 있다고 하니까 대안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네, 그럼 이제 그냥 도쿄지않아 다시 와이프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기들 우리가 벌써 저희가 승리하는 순간에서 이제 남병무역을 지탈으로 잠시 지면 그분을 행복합니다. 동기들 우리 가고 있는 곳 어둡니까? 경선에 매탄한 그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용산 대풍남시를 홀로 하셨습니다. 용산 대풍남시를 앉아서 재생연합리가 아니라 백발전으로 온당을 열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의 목표입니다. 정계열로 돌려서 당장 동작을 해서 재력을 걸쳐서 이 기회의 대결을 하자마자 했습니다. 그 기회의 합당이 누구입니까? 대구의 합당을 중개하고 공공방통을 위하여 지효정에 실현되겠다는 박성들! 기회의 합당이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대구의 합당이 정계열로 돌려서 지효정에 실현하고 공공방통을 하고 불평도 심화하네 그런 대결의 기효가 될지 기효가 될지 공공자들을 세우고 공공자들을 안당하고 신앙을 지켜놨으면 결과를 하자마자 대결의 합당을 대결의 합당을 대결의 합당을 정 made 대결의 합당을 대결의 합당이 동행의 합당이 만나기uled 어디가서 간학교를 해야지